스펙주인, 유한타 스펙11호의 공모주 청약 일정에 대해 소개합니다. 유한타 스펙11호는 기업 인수목적회사로서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초 주권 모집에 따른 주금납입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합병 대상 법인과의 합병 등기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나 합병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합병 승인이 부결될 경우 합병 실패로 인해 당사의 사업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모 정보입니다. 총 공모 주식수는 500만 주입니다. 희망 공모가는 2천원입니다. 희망 공모금은 100억원입니다. 주권사는 유한타 증권에서 단독으로 진행됩니다. 배정된 주식수는 125만 주이며 청약 한도는 6만 주입니다. 유한타 증권의 일반 청약자 청약 한도는 청약 자격별로 상해하며 우대 고객의 경우 최대 15만 주까지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 일정입니다. 수유예측일은 8월 16일, 8월 17일입니다. 청약일은 8월 22와 23일 양일간 진행됩니다. 배정 공고일, 납입일, 환불일은 8월 25일입니다. 상장일은 미정입니다. 유통가능 물량입니다. 상장 직후 유통가능 물량은 95.42%입니다. 유한타 스펙 11호는 근본 공모로 조달한 금액 전액을 KB국민은행에 신탁할 예정이며 신탁된 자금은 합병이 이루어질 경우 합병 후 존소법인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향후 제조업, 전자통신, 소프트웨어, 2차전지 등 성장 잠재력을 지닌 우량회사와 합병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 주식종목 추천 서비스 콕스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식종목 추천 서비스 콕스톡입니다. 주식종목 추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소개합니다. 콕스톡에서 VIP 패키지 서비스를 출시하였습니다. 콕스톡의 시간 매매, 장중 매매, 종가 매매 추천 서비스를 한 번에 매일 세 번의 추천을 받아보세요. 개인 투자자들의 한결같은 고민, 종목 선택의 어려움, 시간적인 여유 부족, 답은 콕스톡에 있습니다. 콕스톡의 추천 결과를 직접 확인해 보세요. VIP 패키지 서비스는 1년에 99만원입니다. VIP 패키지 서비스의 3가지 혜택도 이용해 보세요. VIP 패키지 서비스 이용방법 안내드립니다. 회원 가입 후, VIP 패키지 서비스 신청, 무통장 입금 후, 서비스 시작, 간편 가입으로 더 쉽고 빠르게, 언제든 문의 주세요. 주식종목 추천은 콕스톡. 어서 콕스톡을 검색해 VIP 패키지를 만나보세요.